1. 팡파 쳐 쳐 아 1. rom 아 알겠습니다 1. 아우 이거 너무 아파 130. 진짜 착살렸어 아 스커트는 없을 것 같아 스커트 조금리가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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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랑 난 골반이 난 엉망진창 핀톱은 그냥 붙을 거야 이렇게 해서? 쭉 앉아 쭉 더 붙어 풀 와 균형이 붙어 그래 그래 아 그래 형 형 렛츠고 보겠습니다 살짝 만나면 돼 네 렛츠고 살짝 야 형 춤추면서 한 무대 해보기 그리고 앞을 다 막아야 하는 생각으로 상상은 상단 말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놓은 척은 안 되는데 마음이 불안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이게 드러나잖아 표정이 그치 그치 움직이는 놈이 하는 거지 즐기는 노래에서 재밌죠 나 서로를 서로 딱 맞춰진 거를 못해 근데 어차피 저희가 그걸 바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 보시지 않으면 된 거 오케이 오케이 각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나 나 나 나 나 나 형 형 형 나 나 나 compra 각을 좀 자신 있게 가 자신 없는 거 탕 탕 영향 영향 탕 탕 아니 guidance 찾았습지 핸드폰 여기 비석십 fib 기석이가 재미있는데 나 그 탬구가 잘 나왔어 어 나 싱크를 해? 네, 맞아 아, 우리 프로듀싱을 많이 하겠다 아니, 아니야 진짜 성취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우리가 이제 우리 텐스팅이 잘하는 분들하고 제가 볼까? 그렇죠 근데 우리라고 하니까 약간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로서의 성취감이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렇게 오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했어요 바로, 바로 그대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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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팍 그대로 없이 손이 그대로 팍 팍 팍 음악, 음악, 음악 컴마 팍 팍 일상 팍 스테이 워 키 저의 안무가 좀 스템이 많아가지고 그의 고통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거 스트레칭 좀 간단하게 하고 갈까요? 아니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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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ple 바랍니다. 강아지 바랍니다. Red 삼w 스테이 시작! 좀... 좀... 딱 해놔서 꺼내줘 너무 좋았어 그런 상황이 더 없잖아 네 Show me your heart, b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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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그래서 왜 그리 안 되는 게 넘쳤나는 지 하루 종일 답답한 기분이야 Oh, no! 그래서 뭐 이리 난 매일 이 정도면 그냥 나가고 있는 거야 아, 이제 오래갔면 됩니다, 이제 이 정도면 저희 그 네 분 다 요거 한 번만 고프고 한 번 앞에서 한 번만 딱 잡아주고 넘어간 거예요 모티브가 처음에 여기에서 나왔던 거라서 요거 한 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따다단 핫 따단단단 네, 와 지금 완전 좋았어요 2절 바로 가실까요? 그럴까요? 2절, 2절 나가는 걸 한 번 보시겠어요, 아니면? 한 번 볼게요, 볼게요 아, 그렇죠, 아, 그거 당연히 봐야지 역시 프로야 처음부터 한 번 쭉 해도 될까요? 네, 그럼 저희 음악 창고 한 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암세히 매력서다 오, 뭐야, 이거 우와, 우와 그냥 가지시면 안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스케치가 아유, 이게 너무 멋있다 이제 브릿지 가면 끝이니까 자, 일단 저기 빨리 배워보세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Say yes, 다 정면이 여기서 끝났죠? 네 여기서 원, 투 그냥 이거를 고정시켜 놓으시고 그게 잘 안 돼 사실 이렇게 팔을 들면 되게 잘 되시거든요 이 방법도 있습니다 귀를 붙인다고, 여기에 귀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그렇죠 잘하는 걸 찾았다고 가동방이 제일, 제일 크신데요? 그 다음에 머리 한 번 쓸면서 앞으로 왼발 나가면서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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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재석이 형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슬라이드 제 자리 서가지고 서서? 펑 펑 플래시 그거다, 그거 그거다 네, 맞아요 플래시 펑 펑 나중에 이제 여기 파트 가져가시는 분이 아마 주인공으로 할 거예요 접니다 아니요 좋아요 오케이 다 내야 되는 거죠 제일 잘생긴 사람이 하기로 해가지고 펑 펑 펑 다들 자기가 펑 그저 하는 거 아니에요? 까지 마 자신 있게 뚝뚝 플래시 오케이 맞았다 맞았어, 맞았어 아니, 근데 지금 한 시간 넘었어?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진짜로? 그래도 엄청 빨리 하시네 이제 여기는 팀 같은 거 가서 밑으로 야, 이 기각 있어요 물을 선 아니, 우재랑 우재랑 고프랑 기석이랑 셋이 한 번 좋아, 좋아, 좋아 보입시다 보입시다 야, 꺽다리 꺽다리끼리 해봐 공연 보여드릴게요, 공연 장신진, 장신진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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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승이, 기석이랑 똑같아 봐봐, 그저 둘이 잘 맞지? 네 곡수랑도 달라 앗석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곡수랑도 달라 기석이랑 똑같아 몽승으로 봐봐 와이 에 기석이랑 똑같아 기석이랑 똑같아 아, 반쪽 갔어 이런 위치가 반쪽 갔어 절반 위치나 오케이, 이렇게 해 우리 야, 꺽다리스 나와 여기가 단신스, 단신스 단신스 단신즈, 이놈아, 별도 단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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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턱 하겠지 정석 승 다르다, 다르다 나 화나게 웃는지 하고 싶은 것도 많은지 I know you shine and smile 자신 있게 오, 잘한다. 대박이다. 안 될 거 없어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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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신지 너무 웃기다. 어떻게 딱 이르냐? 중간지, 중간지. 딱 키들이 맞아. 사실 형은 중간지지. 봤지, 매산자 만드는 거. 단상, 단상. 그럼 저희 마지막 한 번. 갈까요? 좋아요. 다 같이 빡세게, 화이팅. 위 four. 넌, 두, 두, 두. 예. 예. someone's right.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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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은 밀어내는 그 말 한걸음 다가가게 하는 말 나는 그덕이 그댈다. 뭐야, 뭐야, 뭐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멋있어, 멋있어. 멋있다, 멋있다. 살짝 한 2, 3분 정도는 푸시고. 좀 보고 오셨어요? 네, 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힘을 안 주는 춤인가요? 힘을 조금 빼고 필요한 것보다는 춤을 조금 주고. 약간 포인트만 잘 잡아주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오랜만에 이런 춤을 좀 낮춰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안 믿고 있거든요. 왜요? 순서만 있다고 하면. 동성은 아직 하지 않고. 네, 동성만 해요. 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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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죠. 한 번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앤, 쓰리. 이미 더요? 너무 좋았어요. 소Fona의 비밀입니다. 하나, 둘, 셋, 셋, 넷, 세, 넷. 셋, 넷, 셋, 넷,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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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슬라이딩까지. 슬라이딩까지. 폴반. 이동.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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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넷, 넷, 넷. 그럼 제가 하실 수 있어요. 매 분 처음 왜 온 것만 흔신 줄 알았어요. 아, 저요? 네. Yes. 네. 발라를 거야. 너무 잘한다. 지금 바로 넘어갈게요. 네네. 너무 신기해. 진짜 신기해. 너무 신기하다.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딱 한 번 해볼까요? 네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간 것 같습니다 오, 뭐가 좀 타지지 않나요? 네 오,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네 원래 사람을 50분 이상 평하면 그렇죠, 저는 네 죽는 병이 있다 해가지고 그렇죠 물을 마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외울 양이 많으시죠? 외울 양이 많으시죠?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안무가 후렴구랑 아, 뒷부분은 쪼꼬비랑 후렴구, 그리고 2절 벌스 이렇게 남았는데 어... 브릿지는요? 브릿지는... 아... 쉬우게 합시오 어디 다녀오신가요? 예, 예 아, 여기요 아... 필덕 형도 이래서 한 번 더 멋있었다는 그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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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세 번 정도 더 반복하면 네 괜찮을까요? 훈훈 좋은데요 세 번만 더 해볼까요? 예스 야쓰 저 물 한 입만 더 마셔야될까요? 예 저희 아직 한 시간 반 남았어요 네 하실 수 있죠? 괜찮으세요? 네 와우 아유 충분히 아니 뭐 더 하면 더 하죠 고 anda 레드벨벳 모퉁 모퉁 고맙습니다.